현대 위하 59,800원의 10% 59,800원의 10%요?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좀 되셨어요 좀 되셨어요? 네 좀 되셨다는 건 1년 정도까지? 아니요, 한 3, 4개월 3, 4개월이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낮다가 6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다 빠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금이 안 빠셨어요? 65,000원한테 좀 기다려 본 거죠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이 종목은 65,000원쯤이면 팔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 잡혔나요? 저점이 잡힌 것처럼 보이세요? 혹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수할 때도 약간 좀 어쨌든 올라가긴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흐름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지금 옆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중간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신호를 이렇게 줬다면 이건 하락 잡히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지난번에도 올라가다가 결국엔 또 빠졌죠? 또 올라가면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점이 안 잡힌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대비알은 어떤 회사인지 너무나 유명한 회사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실적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실적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제 생각에는 이 업황의 회복이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린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쪽은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얼마예요? 100만 원, 2만 원이 아니죠 그렇죠? 몇 천만 원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3천만 원이 현금으로 다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자동차를 산다면 보통 여기서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요? 할부로 산단 말이죠 그렇죠? 할부 할부로 구입한다는 건 할부에 들어가는 거 이자 비용이 붙잖아요 이자 비용이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현재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금리가 좀 인하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인하가 되면서 아마 좀 풀리기 시작할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 그래서 업황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64,000원에서 잠깐만요 5만 9,800원이군요 64,000원에서 저는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